안녕하세요. 덴탈비닌기 강사 조영석입니다. 맥슬러리 포스트리 임플랜 테라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취약 환자가 왔을 때 상악 같은 경우 전치부부터 소구치까지는 일반적으로 골폭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GBR 혹은 리치스플릿 혹은 두가지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구치부의 경우에는 사이너스가 내려와서 잔종골 높이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이너스 본 어그멘테이션을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상악 구치부 환자들이 잔종골이 부족한 상태로 내원하게 되고 우리가 적당한 길이 임플란트 심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말했던 사이너스 본 그랍트라는 그런 테크닉이 아마도 가장 흔하게 쓰이는 어드밴스드 서저리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악 구치부 같은 경우에 골질이 좋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좋은 뼈를 만날 수도 있지만은 많은 환자들이 D3 혹은 D4 본, 소프트 본으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고정과 성공에 대한 염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사악 구치부 임플란트 테라피는 4가지 타평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싱 부위에 따른 일반적인 컨셔드레이션을 말씀을 드리고 골질이 나쁜 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우치 같은 경우에 콘케비티가 있다거나 혹은 내로우 리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너스 본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따로 타핑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